Q.너의 눈치에 대한 감정 널 내서라면 한쪽 눈치를 언제라도 줄 수 있어 지금 내가 그런 얘기 듣자고 너! 넌 왜 죽이만 하니 너에게 난 뭐길래 그렇게 전부 다 주고 나면 대체 너는 뭐가 남길래 그냥 익숙해져 버린 걸까 너와 이 시간 곁에 있는 네가 당연했었나 네가 내 곁에 없는 시간 난 상상도 못해 곁에 늘 있어 생각 못했어 난 나의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들고 세상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져 실없지 않은 이야기로 풀고 싶어질 때 힘껏 싸워도 결국 죽이도 많았을 때 세상 모두가 등 돌리고 말 때 네가 없다면 난 누구 등의 기대야 내가 없던 거기 우리를 가로막아 서로 깨고 싶지 않으면 멎어 꺼낼 수 없는 날 가끔 너의 눈빛이 바라보면 뭐라 답해야 할지 몰라 입술을 깎게 몰곤 해 그냥 익숙해져 버린 걸까 그냥 익숙해져 버린 걸까 내가 당연했었나 네가 내 곁에 없는 시간 난 상상도 못해 곁에 늘 있어 생각 못했어 나 나의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들고 삶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져 실없지 않은 이야기로 풀고 싶어질 때 누가 내가 모르게 느낀 걸까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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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려움일까 어쩌면 그건 나의 또 다른 마음 두려움드라 두려움일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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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